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저번주에 우리가 캐스트 벌써 하나 찍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번주에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저번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목표가 내가 없었을 때 공부가 안 된다라는 어쩌면 그 생각에서 제가 좀 더 다른 생각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실패는 땡땡땡의 어머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땡땡땡이라는 것은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공보다는 실제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시면 바로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무엇인가를 실패하면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결국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행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목표만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그 단계적인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성공하고 성공하고 성공하신다면 바로 성공이 바로 성공의 어머니 그리고 난 다음 성취감이 생겨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금감이 점점점 올라간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영화에서 두 시간짜리 영화인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게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에 관련한 영상이었죠. 그런데 다이어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 것. 다이어트하다가 실패하면 왜 나는 끈기가 없을까? 인내심이 없을까? 나는 무엇인가 목표를 하면 왜 안 될까?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점점 싫어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스스로를 절대 싫어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정작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더욱더 괴롭힌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자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매주마다 이 캐스트 내용에는요. 우리 학생들 고민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고민 상담 이벤트를 했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만 포인트를 집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우리 학생들 추첨을 해서 제가 이 상담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보시면요. 상담 내용이 공통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여기 이 친구 있는데 이름은 여기 좀 있긴 한데 제가 제 이름으로 제 입으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내용 자체가 제일 친한 친구랑 얼마 전에 싸웠대요. 그리고 아직도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연락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 잘 보시면요. 먼저 이 고백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요. 분명 친구라는 사이에서 고백하는 게 있죠. 보통 친구의 사이에서 고백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화해. 오해 갈등을 풀어내는 게 보통 이거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통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는 관점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친구는 친구입니다. 그죠? 자 친구인데 친구하고 싸웠다는 건 보통 오해하고 갈등이 되게 심해요. 분명히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연애와 그리고 결혼한 지가 벌써 14년째입니다. 14년 동안 오해 갈등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요. 먼저 선뜻 나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오해 갈등이 생기고 난 다음에 웬만해서는 제가 먼저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그 오해와 갈등을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잘한다? 제가 먼저 사교성이 좋다? 이것은 아니고요. 저는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심리수업, 이 심리수업 캐스트는요. 여러분께 어려운 방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쉬운 방법이 뭐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죠. 사랑 고백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밝히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용기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제 경험상에는 용기라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제 스스로가 내가 용기가 갑자기 생겼다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용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용기가 없어서 무엇을 못했고 용기가 없어서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나의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정말 방법을 많이 찾았던 그 가운데 바로 그 답은요.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상상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 칩시다. 이성관계 고백을 한다 치시면 내가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상이에요. 내가 고백을 했을 때 혹시 사회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내가 고백을 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결국 내 스스로를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긍정적인 상상, 이 긍정적인 상상으로 여러분이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상상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 다음에 프로 선수들 보시면 항상 경기에 나가기 전에 한다는 게 뭐죠?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큰 무대에서 정말 그 무대가 얼마나 압박되겠습니까? 압박되는 곳, 예를 들어서 화살이라면 화살 그 한 쪽에 따라서 결국 내 인생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상상이 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때 어떻게 한다? 이미지 트레이닝. 바로 내가 쏜 그 화살이 정중앙에 꽂힌다라는 생각을 계속 계속 하다 보면 그때서야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도 된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결국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친구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친구의 모습을 그리시고요. 내가 그 친구에게 화해 신청을 했습니다. 화해 신청을 했을 때 갑자기 웃으면서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했구나. 너무 고맙다. 아니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막 그러면서 서로 울리면서 미안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얼른 빨리 내가 화해 신청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연락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락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만나서 편지 아니면 전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톡, 문자 메시지. 왜? 글자, 문자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 문자 해석을 다르게 해요. 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전화 안 받으면 어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상대방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아닌가 봐. 끊어버리면 소료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직접 만나십시오. 직접 만나서 내가 정말 먼저 너한테 사과할게 라고 먼저 사과를 하십시오. 따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과하시고요. 그냥 그때는 지고 원래 그 사건에 만약에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서로가 이성적인 생각을 좀 가질 때 그때서 장난스럽게 만나면서 찬잔하면서 그때 내가 사실 이랬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정말 편안하게 그 사이가 다시 원래대로 친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제없다는 거 없는 용기 찾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절당하는 상상을 좀 더 좋은 상상으로 바꾸시면 아마 그것이 최선의 답인 거. 여기서 하나 플러스 하나 더 드리면요. 시험 불안이 좀 심한 친구들도 역시 내가 시험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요. 그 실패라는 경험이 내 메모리와 아니고 그것이 내 성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시험이 내가 다가왔을 때 불안한 상태로 내가 실패할까 봐 내가 실수할까 봐 그 상태로 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라? 시험을 내가 쳤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시험을 잘 친다라는 긍정적인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 하신다면 아마 시험 불안도 많이 없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테니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캐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